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디션을 봤다고 나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? 아니 나는 얘가 수업이라 해서 앙 수업! 이러면서 수업! 앙 수업! 이러면서 봤는데 막 같이 듣는 사람들이 수업화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이런 걸 춤을 추는 거에요! 미친 듯이? 미친 듯이 춤을 추는 거잖아 살벌하게 마치 에너지가 참 좋다 이러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오디션이었구나 그게 그 자체가 오디션이구나 수업이? 그러니까 그 클래스 그러니까 오디션 클래스였던 거죠? 어 몰랐어 이게 보통 간혹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수업을 여는 김에 여기서 내가 함께할 동료를 뽑겠다 근데 나는 사실 공지가 그렇게 났는데 그냥 굳이 얘기 안 했어 어차피 올 거니까 얘기를 안 한다니까? 어차피 올 건데 뭐 그치? 되게 정말 말하면 바로 알 정도의 진짜 대단한 가수의 투어를 투어 댄서를 뽑는 거였어 월드 투어 랄리아의 안무가인데 손톱이 이렇게 기셔 손톱이 엄청 기셔 손톱이 엄청 기셔 손톱이 이렇게 하다가 괜찮으면 맞아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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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주약 생각했다가 안다? 하면 이런 사람 정말 너무 재밌게 그 오디션을 보고 둘 다 이렇게 당해가지고 너무 자랑스럽다 진짜 너무 대단해 근데 진짜 재밌었어 거기서 어떡해 거기서 어떡해